샬롬 골방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처부터 5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상들과 바리세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어 있느냐. 당국자들이냐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는 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기가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무리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켜오던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 참된 복음의 삶의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 한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기 중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절기가 다른 추수감사절기보다 더 특별한 것은 이 초막절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청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장막에 거하며 광야 40년간 물이 없어 고생하던 백성을 위해서 생수를 내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물과 연관된 기념행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예컨대 제사장이 물을 길러올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 뒤를 따르고 또 제사장이 재단에 물을 부을 때면 레위인들이 시편 118편을 암송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제사장이 외치면 모든 회증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시편 찬양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초막절은 총 7일간 장막에서 거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회로 모였는데 그날을 큰 날 혹은 구원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날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당신께서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은 중동지방에 있어서 어느 음식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뜨거운 태양 아래 갈증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육적인 갈급함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영혼의 갈증, 영혼의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급한 문제,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의 소식을 누가 먼저 전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육신의 기갈이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정작 영혼의 기갈에 대해서는 게으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기갈되어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 이 기가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10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10편 기자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가장 큰 갈급함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면 죽습니다.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죽어요. 육심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영혼은 메말라서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생수를 마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3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수로 영접할 때 우리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3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지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최초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를 믿는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재하시어 그동안 갈급함으로 메말라가던 우리 심령에 풍성한 은혜를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갈급하면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갈급함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갈증이 해결한다 해도 그것은 잠시만의 방법일 뿐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죄삼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담비를 경험할 수 있고 영혼의 기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나를 만나지 않으면 그 기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선포야말로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의 선포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여 이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선포에도 이처럼 신앙적인 반응이 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신앙적인 반응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진 메시아 즉 구세주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고백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바리세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미혹되느냐며 야단을 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미혹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세인들이 자기 신념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을 돌아보아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아니하겠다 결단하며 일주일간 초방 안에서 지내는 절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믿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기갈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갈급한 것이 많지만 주님 육신의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도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